아, 다수 공격? 어? 어? 하시원씨 좀 어떠셨죠? 하시원! 하시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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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원씨가 저 정도라 했는데 저희는 뭘 해야하는거야? 참치원! 강호동씨와 같은거 아니야? 그런거 아니야 봐? 소리가 너무 무서워 진영이 넌 박두기 여신님이 오고 계십니다 무서워 어? 볼수록 더 예뻐 볼수록 더 예뻐 진심이야 진심 혼만 남았어 나 괜찮은거지? 우지 좀 바뀌면 저게 어떻게 해 갑자기 울거같은데 나는 너무 좋으니까 웃었어요 어? 버칭맨들 따라와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정진이 과장님 찬스 쓰셨다던데 휴가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허삼관 V.I.P. 시사가 있어요 제 옆자리에서 제 옆자리에서 제 옆자리에서 같이 영화를 같이 영화를 보시겠어요? 이게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게 제 핸드폰 번호인데 휴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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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선택하시겠어요?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결정해주세요 하나 둘 결정해주세요 현실이 하나 둘 하나 둘 이쁜 결정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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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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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, 넌. 저걸 왜 잘라. 아 이거 뭐 사진 뭐야 이거. 오래보기 형. 저걸로 옳기도 할 것 같은데? 들고 계시니까 궁금했어요 이제 빨리 이제 해서 펴보자. 진짜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그걸 놓칠 줄 몰랐죠 저는. 아래 분이 보실 텐데 영상 편지지 않나 해도 돼요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죠 아줌보다 네가 좀 더 예뻐